내가 뭐 이상한 거 볼 때 표정 내가 뭐 이상한 거 뭘 봐 내가 뭘 봐 잠깐만 이거 NG NG 내가 윤아 이상한 시집 봐요 시집을 사 왔어요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거기에 단어 선택이 너무 정렬한 거예요 아 약간 솔직하고 정렬한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언니한테 말했더니 그 이후로 저는 응큼한 아이가 됐어요 그건 왜 산 거냐 제가 또 산 거예요 얘가 유정 씨도 그걸 같이 본 거예요? 저 봤죠 봤죠? 봤죠? 봤죠?